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말하고 싶어서 잘가요.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말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내미 소리 좀 이해해주시고 현생에 치이다 보니까 제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좀 책임을 못 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많이 미뤘던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꼭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실은 이전에 세 개의 파일럿을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쉽게 두 개의 파일럿은 찾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이제 2년 전에 한 여름으로 한번 가보시죠. 춤을 계기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관심 있고 저와 함께 하고 싶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신청해주시면 제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이제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려고 모티프 댄스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참 2년이라는 시간이 길었죠? 기다려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드리고 제가 자세한 건 이제 아래 더보기에 해놓을게요. 모티프 댄스 아카데미를 찾아올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열려있으니까 와주세요. 아셨죠? 모티프로 놀러오세요.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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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